오늘은 진상 손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화이팅! 여기가 서민들만 애용한다는 편의점인가? 우리 집 세탁실보다 작네 뭐야?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있을지 난 모르겠다 여기 혹시 이탈리아 로마 펫투지니 미슐랭 셰프 포모더러 파스타 있나요? 미슐랭 파스타 이런 건 없어요 마마미야 그럼 프렌치 $2,000 엑스트라 버진 오일 파스타 있나요? 그렇게 비싼 파스타도 안 팔아요 그럼 컵라면 주세요 애초에 컵라면 사러 오신 거 아니? 주세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티저트가 당기는데 여기 혹시 프렌치 럭셔리어스 유니크 24캐릿 골드 박스 마카롱 있나요? 오 그런 마카롱은 없어요 마마미야 그럼 잉글랜드 맨체스터 초콜릿 크리스피 버터 리프 로얄 쿠키 있나요? 오 그렇게 비싼 쿠키도 안 팔아요 그럼 뻥튀기 주세요 애초에 뻥튀기 사러 오신 바 주세요 그것도 뒤에 있습니다 어 얼마요? 네 삼천원이요 고작 삼천원 봉투에 넣어주세요 네, 봉투값 20원입니다. 20원 없으시죠?